3팀의 다음 곡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들었어요.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무려 두 월드클래스에 만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콜라보 보고 마이유니버스입니다. 지난 여름 공연대에 이어서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. 네, 대중성과 인디를 동시에 잡는 메아리. 도대체 소화를 못하는 분야가 어딜지 한계가 궁금하네요. 네, 아리사는 진짜 불가능이라 없는 것 같아요. 승환 씨, 다음 곡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이죠? 네, 이 곡도 힘찬 보컬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.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관객 여러분과 떼창을 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대로 뜨거운 박수처와 제스처로 무대를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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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